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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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디션 보러 왔죠 오디션 보러 왔죠 오디션 어떤 오디션 어디 오디션 자 오늘 오디션에 각오 한마디만 해줄까요 은지부터 먼저 재미없네 톡톡튀기 오디션 클래스니까 너희는 좀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될까냐 준비하고 있지 세명 그 다음 밖에 준비해 톡톡튀기 해야돼 한명씩 예당에서 빛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될거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해줘 앞에서 잘했다 앞에서 두명이 잘했어 꼭 붙도록 자 예당은 누구꺼? 제꺼 목소리 끈사람이 될거같은데 될거같은데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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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